아 좋아요 아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회차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8시간 정도에서 9시간 정도 사냥을 한 것 같구요 메소는 4억 5억 채우고 싶으니까는 물약을 팔아줍니다 아 5억이 되었네요 물 그리고 잼스토는 몇개나 먹었는가 요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어 17 더하기 44 그럼 몇개입니까 61인가요 그렇군요 61를 먹었고 물방울석 3개 먹었네요 81개 였으니까 아 몬스 찾아 잡은 숫자는 88,000마리 였지요 아 요새 경배장에 좀 비싼템이 잘 안팔리는 것 같네 아 파워엘릭서가 많았구나 아 그렇네 여덟짜리 어휴 50만원 해 50만원 3줄짜리인데 여덟짜리 7자리 뭐라도 좀 올려놓고 싶은데 아 엄청 비싸네 아 엄청 비싸네 창큐 여덟짜리? 7자리죠 뭐라도 올려놓을까 주운 사시나요 주운 사서 부착할때 뭐야 마일리 정선생님한테 음 7자리 7자리 바이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1 1 2 3 4 5 5 5 5 5 5 6 5 7 5 5 5 5 5 5 6 5 4 4 4 5 5 6 250만원 650만원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98 1000담배 레이저팩 어허 100만원이라니 다음부터는 모자는 좀 상관해야 될 것 같군요 그냥 최저가네 아 안올라갔어? 다음에 올려야겠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